예술 분야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서 예술 분야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 기관은 사업 자금과 창업 컨설팅, 투자 유치 등 예비 창업자들의 필수 요소를 지원하여 예술 분야에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예술 분야 예비 창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올해 주요 성과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예비 창업팀 10팀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요. 많은 과정 속에서 성실하고 또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저희 10팀 중에 9팀이 벌써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비 창업뿐만 아니고 예술 분야의 창업 지원 사업들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올해 예비 창업팀 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예술 분야 예비 창업 지원 사업에 협력사로서 비브릭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PM과 멘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브릭은 예술 분야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의 협력사로서 창업자들에게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고 비브릭이 갖고 있는 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원활하게 창업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실행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개 팀을 선발하여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비브릭이 팀별 300시간의 필수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5명의 멘토가 각 2개 또는 3개 회사를 담당하여 팀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평가 및 그룹 컨설팅을 실행했습니다. 중간평가 중에는 매출을 일으킨 팀도 있었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게 공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2020 예술 분야 모의투자 유치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실제 예술 분야 투자 유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팀이 건축 캐피탈이라든지 엑셀으로 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김두현입니다. 2020 예술주가 예술경영주가 안녕하세요. 우리의 결과를 맡고 있는 자만태라고 합니다. 2021 예술